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야 잘 받아먹는다 이야 되게 잘 먹네 여행지 여행한 물이 응 만져봐 자 동물이 놀라겠다 저도 피는거 처음 봤는데 맨날 저것만 있어 주나주나 해봐 해봐야 하는거야 안 먹으면 또 다른거 바꾸면 되는거야 오 왔다 아 이것도 먹네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는거야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돼 야 우리 몰랐지 뭐든지 도전해야 돼 야 그거 안먹어 다 먹었어 토끼는 야채만 먹는다 그치? 오늘 배웠다 우리 토끼는 야채만 먹어요 음 잘 먹는다 음 잘 먹는다 잠시만요 여기가 인증샷을 찍는 곳이죠 오면 크게 뭔가 없지만 안오면 너무 껄쩍지근한데 섭섭한 곳 랑카이 공원이었습니다 랑카이 오시면 사진을 여기 이글광장에 오시면 앞을 배경으로 하는데 옆도 멋있네요 옆모습도 상당히 멋있어요 몰랐네요 이제 알았어요 독수리의 엉덩이 쪽입니다 엉덩이도 섹시하네요 이제 가족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편집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먹는데 바쁜구나 순진한 녀석 먹는게 중요해 예에에에에에